부활주의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성토요일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난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사랑의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어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빛이 되기를 바라며 7초대의 불을 밝혔습니다. 또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함께 답하고,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의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권세를 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예배. 오정현 담임 목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천국 소망과 전도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피해공로, 보혈류에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천국과 지옥의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된 것이에요. 설교 말씀 후에는 사랑의 교회의 영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되새기며, 대각성 전도집회 때 초대할 퇴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의 부활을 함께 제가 맛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품었다가 또 실패했던 퇴신자 이름도 다시 적고, 이전에 대각성에 초대되었다가 결심 못한 이름들 하나하나 적으면서 또 기도드렸습니다. 퇴신자 작정하면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달걀을 전달해드리면서 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믿지 않는 퇴신자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도록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대각성들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실천하고자 퇴신자를 품은 사랑의 교회 영가족.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